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천만 원을 전달을 해서 자원봉사자들 밥값이나 이런 생활경비로 제가 돈을 조달한 것이냐 제가 전달한 것이냐 그거에 대한 피의사실이지 제가 돈 봉투와 관련된 것은 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 녹음 파일에서 돈 내일 주면 안 될까라고 하시던데 그 돈이 어떤 무슨 돈을 얘기하신 건지. 그 이정권 씨가 계속 돈 문제를 닥달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수차례 그거를 거절해왔습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송영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서로 돕자라는 취지로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준다는 구시를 붙였던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성만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준 듯한 말이 담긴 녹취는 뭐였을까요?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사건은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이성만 의원이 부인했던 그 내용, 녹취 내용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이성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을 보면요. 지난해 3월에 이 전 부총장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지역 인사들에게 줄 돈 봉투를 논의한 뒤 이성만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이 대화를 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돈을 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내가 송익수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들어본 것처럼 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방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녹취 내용이 이성만 의원은 무슨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의원은 그러니까 이 전 부총장의 요구를 거절나려고 했던 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자꾸 이 전 부총장이 자기를 닥달을 하고 있으니 일단 거절은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달래기도 해야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하니 서로 으쌰으쌰하자고 설득을 해보려고 일단 만나자라는 취지의 의미로 한 말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녹음은 이 전 부총장의 돈 요구를 피하려고 송영길 전 대표를 방패막이로 끌어들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 요구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OO씨한테 돈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후보한테 얘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는 뜻으로 얘기를... 결국 거절하려고 했던 빈말을 가지고 검찰에 편향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네, 빈말이었다. 이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은 우리가 녹음 파일만 가지고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 외에 여러 압수물과 관련 인물 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상당히 접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돈 봉투 살포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는 윤관석 의원도 불러서 소환 조사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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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